슈퍼맨! 패스! 다이바이퍼! 방전해! 방전해! 이런 거는 먼저 하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유 메인 댄서 Q입니다. 오늘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 굉장히 긴장이 돼서 큰일 났습니다. 잘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유엔입니다. 네 오늘 아는강 님에서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드럽특장사 가수 박분입니다. 네 안 되면 대결! 승리를 위해서 직진하는 거야. 아는강 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산하입니다. 오늘 아는강 님 첫 출연인데요. 오늘 다 같이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이 두번째 출연인데 막내 산아랑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아형의 세번째 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교로 많이 알고 있지만 래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몬스엑스 민혁입니다 오늘은 추원이라 다치지 않고 재밌게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도 러멘 나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형 첫번째 출연입니다 오늘 이미지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1순위가 되고 가겠습니다 아형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거에요 파이팅! 무담내 무담내 어우 나이렇게나 15억을 안 봐 네 안녕하세요 2PM의 줌케이입니다 오늘 설 특집으로 저희 2PM 우영이와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즐겁게 밝은 설날 맞이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 신나! 아우! 네 안녕하세요 2PM 우영이입니다 또 이렇게 아는형님 설날에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이! 2PM학교 설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승수승수승승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牡i과 hvor의 채원은 앞으로의 파이팅을 하고 쏴田휘 읍면좋으로를 구경시키는 octave 우흥마이 напис nostalgic 근데 휴가 다 알아요. 투표 선생님 우리 집. 뭐야 뭐야. 바로 나가는 거야. 바로 바로. 내가 할 거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이거 어떻게 하네요. 이거 아무데나 몸 맞추면 돼. 예예예.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에스카. 에스카. 아! 에스카. 에스카. 또 또 또. 에스카. 레슬레벨. 뭐야? 야 이거 이거. 정신 차리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정신아 줘. 에스파라. 이거 어떻게 나왔나. 이거 어떻게 나왔나. 어 패스 이거 패스. 어? 잘하셨으면 좋겠네. 형님? 다행. 이쪽 저쪽. 이쪽 저쪽. 기업.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이거 뭐야. 이게 어려워. 여기에 잘해요. 이게 확실하게 차라리 나가네. 있지! 워너비! 오! 맞아요! 손이 나간다! 잠깐, 잠깐, 잠깐! 이혁이 에이스입니다. 다 패스! 우리 이러면 안 돼! 어? 한 잔, 한 잔 해? 우리 한 잔 해! 오! 패스!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아! 자! 패스! 왜? 알코올 크리였는데. 한 잔 해! 서른도 선배님의 패스!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 어, 끝났대요. 연습 게임이죠? 잘해, 해봐. 잘해, 해봐. 아, 이거 뭐야! 연구, 연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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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랭구! 아, 전수미 님의 정답! 정답! 하시겠어요. 단어를 설명했으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아, 말하면 안 되고? 어, 잠깐만. 오, 저거 왔어, 왔어요. 오! 아, 씨가 많아, 씨가 많아. 와우! 모델? 말고 말고 말고! 모델 말고! 너데이! 근데 계속해도 될 거 같아, 그거를. 이사! 이사 몰라. 투포! 사이! 사이사? 우리 사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사이!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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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소름 끼쳤어. 야, 빨리 소름 끼쳤어. 우와! 왜 저를 어떻게 맞히지? 잘 맞힌다. 큰일 났다, 목 식었다.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안 나가. 뭘 해야 돼, 지금.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유익사이. 룰림? 룰림! 쓴 거다. 룰림! 와우. 와우. 다행이다. 아, 뒤에, 어디? 와우. 왜 오늘 안 왔어요? 오빠 왜? 저요? 아니, 룰림이... 이것도 원래... 아니, 원래 이걸로 할려잖아. 아, 이거. 애쓰고, 애쓰고. 아, 저거. 젤량을 놓칠 수 있어서.. 아, 멋진 거 같아요. 아, 재미있거든요. 근데, 더보이스가 뭐지? 한 자래!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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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더 보이스 스윓 라이브. 이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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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요!